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거리,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번역가라고 합니다. 수입, 안정성, 경쟁률,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를 기준으로 매긴 순위라고 합니다. 일자리 검색 전문 웹사이트 아부지나 캐나다가 2천여 개 직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번역가가 가장 좋은 직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회계사, 웹설계사, 그리고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 등도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가장 안 좋은 직업으로는 광부가 첫 번째로 꼽혔으며 운반원, 공사 현장의 임부, 그리고 기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는 의사, 기자, 파일럿, 석유시설 임부라고 합니다.